지금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료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종 비료수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은 9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지역의 30개 나라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감염력이 높은 변종 비료수가 아메리카 지역의 20개 나라에서 3가지 변종 비료수가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미 전의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약 4천종의 변종 비료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국의 한 전문가는 비료수의 변이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비료수가 변이 돼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비료수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추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비료수의 감염력은 기존 비료수보다 최대 70% 더 강해졌으며 신형 코로나 비료수가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나라들에서 악성 비료수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변종 비료수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변종 비료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프랑스에서는 수십 명에 불과하던 변종 비료수 감염자 수가 열흘 사이에 갑자기 약 2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벨지크에서는 변종 비료수가 전파돼서 한 주일 동안에 9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슬로벤스코 의사들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료수가 어린이와 미성년 그리고 21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변종 비료수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흔히 무증상으로 경과하다가 몸에 발진이 덧고 입안에 존막이 생기며 손과 발이 붙는 것과 같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와 그리스, 메이코를 비롯해서 세계 더처에서 변종 비료수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전염력이 강한 변종 비료수의 전파로 대륙의 마흔계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도 변종 비료수 감염자 수가 한 주일 전에 비해서 70% 이상 늘어나 9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변종 비료수는 미국의 전 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그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약 12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센터는 가까운 앞날에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료수가 미국에서 만연되는 악성 비료수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염자와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의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료수의 침투 경로는 의연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하루 동안 37만 8,990여 명 더 늘어나 1억 1,04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610여 명 더 늘어나 24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내의 동남부 지역에서 최근 에볼라 비료수 감염증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이나라 보건송이 밝힌 데 위하면 지역에서 7명의 주민이 에볼라 비료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지의 전문가들이 전개돼서 발병 원인을 저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 2016년 세계 최악의 에볼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재발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를 선포하고 우이진자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민주권고의 서부지역에 있는 권고강에서 15일 배 침몰사고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위하면 침몰사고로 약 60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흰 샤사를 떠나 적도주로 가던 배에는 700여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본인은 승객과 화물을 초가에서 실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